10시 후에 이러면 조졌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간 몇 초예요? 오! 쌍분! 미니언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클릭을 하실 때 그리고 이렇게 바텀이 지고 있다 그런 채팅창을 살짝 누르신 다음에 바텀 차이라고 쳐주셔야 돼요. 바텀 차이! 어우 알겠어 알겠어. 맞습니다. 이것만? 잘 빼주시고 악을 주시고 빠져주시고 아잇!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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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요. 좋아요. CS를 왜 이렇게 놓치시냐면 그 라인이 토탈을 맡겼을 때 1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미니언 전체에 딜을 주잖아요. 근데 원래 미니언이 파워에 맡겼을 때 중거리 미니언은 토탑 2대 먹고 평타 때리면 뭐 잡을 수 있고 원거리 미니언은 포탑 1대 맞았을 때 평타 때리면 잡을 수 있어요. 지금 이제 1대 치면 먹는 거고 실명이라서 못 먹는 거고 쳤으면 안 됐고 쳤으면 안 됐고 몽둥여줬지? 타월하면서 티타카를 잘해야 돼. 원래 딜모가 상대하기 좀 어려운 척 아니요. CS 먹기가 어려워요. 포탑에 박혔을 때 1을 쓰시잖아요. 그래서 미니언 전체에 딜을 주셨어요. 아 그러네. 다 먹는 데 오지 마! 오! 오! 잡았다! 잡았다! 잡았어? 잡았네! 아! 지금 마이가 앨리스 잡죠. 바이 바이! 저럴 때 어떻게 한다? 이걸 써야 돼요? 앨리스를 못 잡았잖아요. 앨리스를 못 잡았잖아요. 늦게 왔습니까? 기모가 피가 없어요. 죽였으면 되는데 괜찮아요. 렌즈는 그럼 돌리고 가면 돼요. 저것도 하나에 10원입니다. 아 맛있다. 마이가 탑 동선 탈라고 뛰어오고 있는 거 보이시죠? 아마 레드 먹고 올 거 같은데 어? 잡았어! 어? 잡았어! 와! 네! 핸드슨 가져가주시고 그리고 빨간 구슬 피마! 피마는 어떻게 하라고 할까요? 들고 다닌다! 장식용! 그렇죠. 피마는 약간 귀걸이 같은 존재예요. 미니언은 신중하게 드셔야죠. 가운드 때렸을 때 평타! 가운드 때렸을 때 평타! 가운드 때렸을 때 평타! 아 이거 다닌다! 아 이거 다닌다! 기억하세요. 아 이거 똥똥똥똥! 안 쓰세요 그냥! 아 지금? 응. 그 다음에 평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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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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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죠? 정수 차이!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죽어 있을 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 팀이 뭐 하고 있는지 한번 확! 지금 마이가 뭐 하고 있는지도 보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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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마인드가 있어요. 앰프 한 마리 놓칠 때마다 승리 10%씩 떨어지는 거. 지금 하는 순간 10%를 떨어져 있는 건? 승모가 지금 미래가 있죠. 이럴 땐 그냥 탁킹미드. 이게 팝 라이너예요. 그리고 이렇게 밀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어도 안 웃나요? 욕 안 먹어요? 탑이 할 일은 일단 1차 포탑을 볼게요. 1차 포탑을 깨지 않은 자는 못 볼 수 없어요. 럭스 퀴 빠지면 공 쓰시면 돼요. 공 쓰시면 돼요. 공 쓰시면 돼요. 그냥. 그러면 이겨요 그냥. 가서 때리면 돼요. 때려. 안 죽어요. 못 죽여요. 안 죽어요. 아이고 아이고. 저 우리 팀이 오잖아요. 잡았어요. 아 좋습니다. 민이현한테 안 죽을까요? 민이현은 죽이면 돼요. 민이현은 어떻게 한다? 된다. 신배님 장호씨가 바텀 차이래요. 바텀 차이에요? 오케이. 저거라도. 저거라도. 나이스. 도망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 친구 도망가야 돼. 아 강해요? 이 친구 도망가야 돼. 닭턴이 있거든요. 여기. 도망가셔야 돼. 뛰어 뛰어.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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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와서 집에 가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다. 지금 같이 맵이 어두우면 한 마디 쳐줄 때가 됐어요. 왜 이렇게 맵이 어둡지? 나는 와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고 빨간 와드 두 번 누르시면 나는 이렇게 가지고 다니는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기다렸다가 때리셔야죠. 잠깐만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야 돼? 둘 다 이렇게 삐용삐용 했는데 그러면은 좀 더 강한 쪽으로 붙은 거예요. 마스터이가 좀 더 강해요. 지금 맞을 경우에는 좀 맞아주셔야 돼요. 어 잠깐 잠깐 어디로 도망가? 던지해주세요. 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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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포지션은 좋았는데 4분 치느라고 마이가 마이 다분이 좋았고 난 잘했다. 너무 놀랍다. 왜 트리 꺾고 와. 방금 나 펜타키라는 상상아 가장 맛있어 보이는 쪽으로 뛰어가지고 막 다 찢어주시고 씹고 잘 먹는다. 뭐 하고 지구치 아 좋다. 이게 베프에 W 베프에 W 베프에 W 만식 이 정도면 4kg 쪘다. 킬 KD 지금 이게 마지막 싸움이 될 것 같거든요. 들어가야 돼요. 수박스 가면 따라 들어가시면 손가락으로 쓰시고 어 좋아요. 뛰어주시고 아아 아아 안녕. 언제나 말씀해주시면 게임의 시작과 끝은 투기장이다. 아 탑은 이겼는데 이상하다. 탑은 이겼는데 왜 게임을 잡지? 아 나는 이겼는데 힘들어. 이거 하지 말고 넘기라고요? 왜 이렇게 졌잖아요. 이겼을 때만 주는 거예요. 아 알았어요. 졌는데 왜 졸여야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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